9시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본인 때문에 피해 본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타지 드리고 죄송합니다 더 없으신가요? 혐의 인정하십니까?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으로 신상공개 대상됐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조주빈 지시받아서 움직인 거 맞습니까? 조주빈 측에서 시키는 대로 하신 거 맞나요? 집행정지 신청 기각됐는데 이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? 범죄 수익금 들고 잠적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? 순석기사장 사기에 개입됐다는 얘기 있습니다. 대책감은 느끼세요? 피해자님도 할 말 아무것도 없습니까? 대책감 느끼시냐고요. 정기업 빨리. 여러분도 할 일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